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이승도의 TMI 시간을 쭉 보셨으면 이번 아난티를 고점에 잘 파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경고로 해드렸죠. 여러분들 오늘의 김재동 코너에서 짐 로저스가 나와서 하는데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마케팅하는 스타일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그쪽 대주주 기업들을 추적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 중국 민생금융.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여기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갖고 인프라 사업 투자했는데 또 고점에 영국의 부동산도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지구가 나오니까 수상하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확인해보자 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민생투자 디폴트가 됐습니다. 이 디폴트가 되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이제 태국계 기업이 법정 대리인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난티 3만 1천 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2만 4천 원 유지하는데 저는 금년은 이쪽은 안 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하더라도요. 왜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나오면 새로운 태국의 기업 법정 대리인의 실제 소유자가 이거를 블록딜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팔 건지 이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합니다. 이 화두가 이벤트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를 미리 생각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가 이거를 화두를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 내지는 이벤트의 연골고리를 찾아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해서 악재 나왔을 때 LG유플러스, SK에닉스는 급등하고 LG유플러스 급락할 때 오히려 50% 정도 LG유플러스 떨어지는 칼날 반 정도 잡으세요라고 해드렸어요. 이것도 이벤트거든요. 이런 투자 판단을 한 근간에는 ZTE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ZTE가 파이는 상장돼 있는 통신 장비 업체고 상장 안 된 ZTE는 상장된 ZTE 통신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지시켰을 때 13번 하한가를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하한가 13번에서 제자리 뛰기 할 때 사놓으면 한 20홍콩달러까지는 갈 거다. 한 따블 정도 에너지는 나올 거다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옆으로 11월 달부터 옆으로 깁니다. 이때 파이 노이즈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파이 거 사면 안 돼 LG유플러스 하이 이런 연골고리에서 이 ZTE가 악재가 나오면에도 올라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겁니다. 즉 파이 노이즈든 간단히 얘기해서 LG유플러스 그래프도 같이 보시죠. 이번 급락 이때 14,000원대에서 반 사고 13,000원 오면 다 사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 사신 분은 이 17,000원 딴 오면 오히려 매도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 3, 4에 경기 성장주의 IT와 통신 방어조 5G 정책의 통신 유틸리티. 그러니까 LG유플러스, SK텔레콤, 그다음에 KT 같이 비교하셔서 이걸 응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이 뉴스들 보이시죠. 워렌 버펫이 애플 주가를 팔았는데 내 생각은 아니다. 또 여기 영어지만 이게 뭐냐면 파이가 2019년 스마트폰에서는 판매 1위다. 그러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그만큼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4월 초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롱샷 갈릴까 봐. 중국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 나오는 걸 조심합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냄새가 나요. 상해징시가 2% 급등하는데 그걸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건 대중국 수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십시오. 급격하게 우아형이죠.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이면 이건 갑자기 여기서는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중국 수출 감소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가 42%, 석유화학기 29%, 무선통신이 28%, 즉 중간재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곧 2, 3, 4의 전체적인 시장의 경제 지표를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롱쇼트로 그동안 1월 달에 IT 급등한 거 여러분들 3조 7천억 샀다고 그럽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이게 새로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샀다고 하면 제가 안심을 하겠습니다. 3조 7천억 산 것만큼 국고채 3조 7천억 그대로 팔았습니다. 채권 팔아서 4가지 종목 산 겁니다. 삼성자, SK닉스, 코덱스 200 ETF, 타이거 200 ETF.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가 2월 달에 나오겠죠. 경상수지 부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환율이 이상합니다라고 자꾸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잘 보시죠. 12월 달에 밀어서 땡겨서 올랐습니다. 경상수지가. 1월 달에 급락합니다. 그런데 2월 달, 3월 달은. 2월 달은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일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 경제 지표, 3월 달 경제 지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워낙 약세를 만들고 위엔화를 또 어떻게 만들지 이 부분을 추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국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반도체, 화학, 자동차. 이 부분이 어떠한 노이즈를 일으킬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 3, 4. 4월 초 되면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거에 따라 스위칭 전략이 나오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이쪽에다가 LG유플러스와 KT를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소가 어떻게 되냐가 환율과 연계해서 2, 3월 달 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대세를 읽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경제 이론이나 대학 이론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30, 한 4, 5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본 경험이면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때가 많고 비합리적일 때가 많고 심지어는 제가 이 제목까지 썼습니다. 시장은 심지어는 사악하다. 이해당사자들의 탐욕과 공포 때문에 이용하는 머니게임 설계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와 연동해서 루머 퍼뜨려서 주가를 급락시켜서 싹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화두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정보 갖고 투자하지 말자. 이거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시장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이러한 변동성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난티 할 때 우리가 체크해서 이동해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일신석제였습니다. 아니 바닥에서 따불가구 이격이 급등한 건 이걸 왜 지금 사십니까? 오히려 용평 리조트나 그 다음에 일신석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신석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일신석제. 여러분들 일신석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사신 분은 100% 매도하십시오. 이제 위치 보세요. 이격이 100%가 넘습니다. 1500원에서 지금 벌써 따불 이상 갔습니다. 이제 이걸 왜 사세요? 뭐 DMZ 생태공원하고 거기에 땅은 뭐 통일교. 그거를 왜 1500원, 2000원대 판단 안 하셨습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이격 갭 갑자기 고점에서 30% 공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위치를 파악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변동성을 조심하자. 벌써 급등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JST나 인디에프.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주주가 팔았다고 그래갖고 급락을 하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급락할까요? 대주주는 왜 팔았을까요?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 쇼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 보냐면 3, 4월 달에 실적 쇼크 나왔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거래도 없고 수렴되고 120 밑에서 뭔가 이렇게 밀집되는 현상 나올 때 마치 JST가 작년 11월, 12월 달 패턴이거나 이 인디에프가 2천 원대에서 움직였던 패턴이 여기서 다시 나오면 한 2, 3개월 후에 그때나 보시고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일신석제나 개성공단 이번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미 2차 회담에서. 저는 이번에는 트럼프 스타일이 핵 스케줄, 그러니까 스몰딜이나 빅딜이나 이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방산주라든지 또 오히려 북방 관련주에 못 올라간 거. 예를 들어서 웨이크론 한택이나 퍼스텍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순환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 누구나 다 아는 재료에는 절대 따라가지 말자. 오늘 이승주 TMI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